쏘우야 굿모닝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노래 좋아하네 오빠놀이 봤을게? 주먹고기 찹찹 찹찹찹찹 소리가 맛있게 드세요 우와 짝짝꿍이야 머리 그래미 잡아 아빠 머릿지 잡는거야 하하하하 쏘우야 아이고 이렇게 너무 좋아 저 잘 잤어? 아이고 에헤헤헤헤 잘 잤어요? 아이고 대답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아침 하이바이바 하자 쏘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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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누구야? 아하하하 이게 누구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귀서기 갈러 갈까? 뽀송뽀송 하러 갈까 소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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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이렇게 좋아해? 옷 벗는 게 좋은 거야 아 그냥 빨간 옷 벗고 있는 게 좋은 거야? 빨간 옷 벗겨줄게 옷을 다시 입을 거다 너는 왜 웃는 거야? 까꿍 이걸 놀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옷을 다섯 번째 벗고 계셔요 마지막이야 네 자 감이 왔어? 왜? 왜? 문왕장님 왜 벌써부터 웃어요? 문왕장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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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그냥 벗고 있는 게 좋은 거지? 그런 거 같아 이쯤되면 노출 중이라 뭐 할 게 좋으세요? 벗고 있는 게 좋나봐 진짜 그럼요 엄마! 이제 옷 입을 시간이에요 아이고 그랬다 벗을 때랑 이길 때랑 달라 오늘로써 다 알게 됐어요 엄마 아빠가 노래 좋아하네 오빠 비놀이 무슨 소리지? 벗으시려는 분이 방귀를 끼셨어? 응 안쪽 발 빼고 먼저 수호야 준비가 됐나? 어? 벗을게 맞는다 마지막 벗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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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 번 더 벗을게 시럽 우뻔키 놀이 끝났스다 오늘은 여기까지 서비스 한 번 더 서비스를 한 번 더 아무튼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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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수호 너 뭐하니? 수호 핑크보이 주먹고기 챱챱 맛있어요 주먹고기 챱챱챱 소리가 맛있게 드세요 수호 수호 뭐라고? 맛있어? 쩝쩝 소리가 들려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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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찌게 먹네요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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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수호 이야, 깍지 꼈어. 엄마 손이야, 수호야? 와, 깍지 꼈네, 엄마랑. 엄마 손 없어졌다. 다시, 깍지. 엄마 손이 수호 손을 기다리고 있는데. 짠, 엄마랑 짠하자. 짠. 아구, 아구. 아구, 아구. 이순가 엄마 손을 잡고 흔드네. 엄마랑 깍지 꼈어요?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매너있게 손 닦고 온대. 하이파이브. まorb 내 생각에는 아빠 손인 줄 알고 잡기보단 그냥 일단 앞에 뭐가 있으면 잡아. 이제는 뭐든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 하이파이브. ма야오오오오오오오오 응 으아 꼬마카 여기 있지 코알라 여기 있지 코알라 골랐어? 응 오와 떼다 다시 붙인 거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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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우와! 자 추락! 고알라 사냥꾼! 고알라 사냥꾼 홍수호! 그것도? 무거울걸? 하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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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렵지? 나중에 해야 돼. 홍수호 선생님! 파릇다고 막 하던데?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뭐야? 응. 토끼친구들이 많네? 그치? 토끼친구들이랑 인사해봐. 서호야, 너 토봉이 공격 잘하잖아. 맨날 너 가만히 있어? 가까이 가줘봐. 얘한테 너 공격해? 응. 쟤 토끼 맨날 공격해서 쓰러뜨리는데? 2대1은 안 써. 오! 우와! 오! 한방에 쓰러뜨렸어. 자, 다시 해봐. 아이쿠다 해주는 거야? 응. 아이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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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었어. 보기 정확한 근육. 우 w w w? 모리 그DDsten의 매매 rooms llegar. who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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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혹이 유 düş니 똑같은다. онь board에 색소ers의 하이톤 Diane, 한 번에 그럼 뭐 머릿체 잡고 신박기 손님 그러면 안돼 가만두지 않겠다 아 이번 해바라기꽃은 약간 싫어하는 눈치였어요 아침부터 엄마 아빠랑 두니까 좋지 엄마 소리를 너무 잘해 엄마 똥마려요 똥 여기 치킨이 있어 치킨 먹어놔라 엄마 똥마려요 똥 짠 나 왔어요 예쁜 똥 끝 수건이 필요하다 침도 닦아줄게 됐어 짜잔 아니잖아 곰이잖아 수호야 재밌었어? 책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치? 맞아 집중을 엄청 잘해 다음에 또 읽어줄게 끝 그치 따꿍따꿍 고슴도치 따꿍따꿍 그림책이 좀 불만해 수호야? 다른 책 보여줄까? 아니아니 그 똥 아니야 누가 방귀 뀌나봐 수호야 누가 방귀 뀌나봐 수호야 누가 방귀 뀌나봐 수호야 누가 방귀 뀌나봐 수호야 자아 수호가 좋아하는 노래다 아이고 좋아 수호야 따끈따끔 고슴도치가 친구를 찾아요 따끈따끔 고슴도치가 그렇게 좋아? 따끈따끔 따끈따끔 그래서 다음엔 어떻게 됐나 볼까 수호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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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랐어 아니야 아니야 아이고 수호 손가락 무슨 맛이야? 딸기 맛? 응 거짓말하지만 너 딸기도 안 먹어 봤잖아 초코맛? 맛있어 근데? 응 아이고 아주 깊숙이 더더웠다 너 야 손가락 손가락이 반짝거린다 응 그렇게 맛있어? 응 응 응 응 응 너무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 응 응 밥을 다 먹고선 그렇게 좀 먹는 거야? 응 분유는 에피타이저야 지금 이게 메인이야 네 왜 그래? 네 흠 미안했다 아랭구멍 들어갈 뻔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